자 프레미엄 프레미엄이 100% 붙어 있구요 올해 실적은 되게 잘 나왔네요 올해 작년보다 못 나왔구나 2022년도가 매출은 성장하는데 단기순위익이 적게 나왔네요 자 주봉에 차트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죠 그죠 주봉에 많이 올라가는데 많이 안 빠졌죠 차트를 길게 봐요 길게 올해 실적이 좋으면 가겠죠 올해 실적이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아 아 아 아 아 이건 하지 마요 위에서 보기 좋은 거는 하지 마요 알았죠? 알았죠?